자 이거는 능률 찬이죠? 그죠? 능률 찬 1과, 아니 1과 2과 미안해요. 2과, Designs for Hope and Changes 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쓰는 포맷이 좀 바뀌었죠? 우리 내일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걸 집에 안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뭐 네 살짝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Most modern designers focus on creating cool products that people want to buy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발명품이 나와. 발명품이 하나씩 나오고 이 발명품 설명, 이 발명품 나오고 하나 설명, 이 발명품 나오고 하나 설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각 발명품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가져다주는 이점이 뭔지 이거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죠? 그래서 most modern designers, 대부분의 현대 디자이너들은 focus on 집중합니다. 어디에? creating, 만드는 것에 cool product를, 자 cool 하면 역시 간지나는 이란 뜻이겠죠? 그죠? cool product, 간지나는 product를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 됐나왔네? 앞에 명사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사,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 있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면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 맞죠? 위치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막 뭐 이렇게 이렇게 괄호 쳐놨는데 이게 무슨 용법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뭔 용법이야? want to buy? 이거 투부장사, 동사 다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겠죠. 이딴 거 쓰라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봤더니 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creating에 ing 왜 왔다? 바로 전사 뒤에 ing 온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데이가 가르치는 거는 이 디자이너스. 디자이너스들은 더해요. beauty and convenience. 자 beauty, 아름다움과 convenience. 그 편리함이죠. 편리함을 얻다가 더해. to our leaves. 우리의 삶에다가 더해. 뭐함으로써? by designing으로써. 디자인함으로써. nice clothes. 간지나는 옷들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ancy cars. 간지나는 차. 그리고 other things. 다른 것들. 이렇게 디자인함으로써. 이렇게 됐어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봐야 될 거는 역시 by 전사 다음에 ing 있다는 거. 이 정도. 그 다음에 add 다음에 to? a를 b에 더하다. 라고 할 때. add to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sadly. 여기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게. sadly. 슬프게도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developing country.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developed country. 이거 개발된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고. developing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좀 못 사는 나라겠죠. 그죠? 자 그리고 developing country에 있는 사람들은 cannot uphold. uphold 조심하셔야 돼요. uphold라는 뜻. 바로 그 여유가 있다야. cannot uphold. 라고 그러면은 여유가 없답니다. 알겠죠? don't uphold. 라고 쓰지 않아요. 이건 항상 cannot을 씁니다. cannot uphold all of these things. 자. all of these things. 라고 하니까 당연히 복수형 써야 되겠죠? all 이니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지불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죠? 자. they have to struggle. they have to worst랑 같은 거죠. 그죠? 여기 있는 they 누굴까? 여기 있는 they. 여기 있는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그죠? 그죠? struggle. 자. struggle 뜻이 뭘까? struggle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버둥거리다. 고군분투하다. 이런 뜻입니다. just to meet their basic needs. 라고 돼 있어요. struggle 이거 자체가 일형식이야. 이거 다 자체가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문장 뒤에 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장 뒤에 온 건 바로 뭐 뭐 하기 위해로 해석되는 거 알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만나기 위해? 아이고. 근데 만나기 위해라고 하시면 너무 느리다. 잘 봐요. basic need.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 그런 meet가 만나다가 아니고 충족시키다. 이런 뜻으로 하게 돼요. need랑 나왔을 때만 그런 거야. 이 basic need를 충족시키기 위해 struggle. 고군분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thankfully. 그죠? 반갑게도 고맙게도 이런 겁니다. 다 당연히 여기 괄호치고 나올 수가 있겠죠? thankfully. 자. 대여라. 대여라. 있어요. some 디자이너들이. s 붙어 있으니까 아 쓰는 거 알고 있죠? 그죠? 후우. 관계대명사. 아. wh 앞에 명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누구? have worked. ohoi. have 플러스 pp네. 뭐죠? 현재 완료죠. 그죠? 그래서 일해왔던. 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work드. 이것도 역시 work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당연히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프로덕트를. 그죠? 그래서 이건 부사정용법이라고 쓰면 되겠고. 뭐 이거는 주격이니까 주. 이렇게 쓰라는 것 같아요. 왠지. 만드는 거 보니까. 그죠? 어.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투 헬프댐. 그죠? 그들을 도울. 입니다. 이거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뭐 뭐 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 댐이 가르키는 건 뭐냐. 라고 보면 되겠죠? 이 댐이 가르키는 건 바로 그 아까 여기는 디벨롭핑 컨츄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겠죠? 오케이. 이거 막 그거라고 보시면 안 된다. 저게 뭐지? 그 저 디자이너스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더 뒤쪽 볼까? 더 폴로잉 디자이너스. 자. 폴로잉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음의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다음에 디자이너들은 aim to. aim. 우리 aiming 하면은 이게 조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aim to 라고 하면은 뭐뭐를 조준하다. improve. improve하는 걸 조준하는 거야. 그죠? there are leave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는 것을 aim.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것으로 해석된다고 왜? 이게 동사니까요. 명사적 용법이겠죠? 잘 치다가 왜 요건 없는지 모르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뒷장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는 뭐 사실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다음 장 볼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된 게 바로 틴켄 라디오에요. 틴켄 라디오. 자. 틴켄은 뭐냐면 깡통이라는 뜻입니다. 깡통. 자. 깡통 라디오야. 자. 털링 하면은 바꾸는 것. 바로 턴은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투라는 전사랑 같이 나와야 돼요. 됐죠? 틴켄을 라디오로 바꾸는 것. 빅터 파파넥? 파파넥? 네. 빅터 파파넥씨가 was a designer였대요. 디자이너였는데 who? 자. 당연히 앞에 명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고 뒤에 동사 있으니까 주격이겠네요. 그죠? 그죠?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were illiterate. illiterate. 일. 이게 아니야. 리터러이. 이거 글자. 글자가 아닌 적인이에요. 안 글자적인. 그래서 이게 문맹의 라는 뜻입니다. 문맹의. 여기 were도 잠깐 볼까요? 이거 was 아니고 were인 이유 뭘까? 이거 컨츄리 때문일까? 아니죠. 매니피플 때문에 were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문맹이란 걸 알게 됐대요. 그럼 왜 문맹일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they. 자. many people in the developing country죠. couldn't read. 읽을 수가 없었었. magazines. 잡지들. all newspapers. 페이펄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 to make matter worse. 설상 가상으로란 뜻입니다. 당연히 설상 가상으로란 얘기가 나오려면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잘 안 된 일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이 뒤는 더 안 좋은 일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들어갈 위치가 꼭 나옵니다. 들어갈 위치. 그죠? 설상 가상으로 their words. 자. their was, their라 알죠. 이딴 거 알죠. 있어요. 릴을 조심합시다.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그죠? 릴을 거의 없는. 자. 그리고 릴은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셀 수 없을 때 쓰는 거죠. 셀 수 없다라는 말은 뭐야? 뒤가 단수라는 거죠. 그죠? s 안 붙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앞에 있는 거는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읽게 만들려면 전기라도 있어야 알려줄 텐데 전기도 없어요. 지금. 전기도 없대요. 근데 어떤 전기가 없는지 어베일러블. 자. 이거 중요하다. 어베일러블. 자. 어베일러블이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인데 왜 명사에 뒤로 왔을까? 한 단어인데도? 자. 그 이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여기 릴을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미 하나 존재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 존재하는 형용사 때문에 릴을 어베일러블 일렉트리시티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일렉트리시티 쓰신 다음에 어베일러블 뒤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위치 이즈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어베일러블 위치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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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일렉트리시티 바로 뒤에 나온다는 거 조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where they lived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where는 여기까지 해서 문장이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절이에요. 그죠? when I was young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where they lived 그들이 사는 곳에서 라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and they 그들은 also couldn't uphold 다 또 나네요. uphold to 하면서 뭐 뭐 할 여유가 없다 라고 세게 되는 거죠. 자. 뭐 할 여유가 없습니다. batteries for radio. 자. 라디오에 대한 배터리를 살 여유가 없대요. 그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배터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살 만한 여유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데이. 자. 그들은 월컷오프. 자. 컷오프가 단절되다 라는 뜻입니다. 전기에서 특히만 있어요. 단전되다. 그죠? 단절되다. 월컷오프니까 당연히 수동태 쓰신다 라고 알 수 있죠. 그죠? 단절 당했다. from the rest of society 자. rest가 그냥 쓰시면 휴식인데 더 레스트는 무조건 나머지예요. 됐죠? 소사이어티의 나머지로부터 단절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빛블러스 pp 수동태 알고 있죠? 자. 수동태는 뒤쪽에 명사 오지 않는다는 거. 됐죠? 뒤쪽에 명사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수동태는 알죠? 빛블러스 pp가 완벽한 문장이랑 같이 온다는 거. 그죠? 그래서 뒤에 부사가 와야 한다는 거. 됐죠?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쉼표가 있거든. 쉼표가 있는데 쉼표가 없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쉼표가 있어야 돼. 쉼표 다음에 어네이블이 나왔어요. 헐. 어네이블 품사가 형용사. 엄마? 쉼표 다음에 웬 형용사가 나왔디야. 쉼표 다음 형용사는 바로 분사 공문이죠. 쉼표 다음에 ingpp. 요것만 분사 공문인지 알았죠? 그죠? 사실은 아닙니다. 자. 분사 공문 만들 때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빠빠빠 부사절 이렇게 있으면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에 ing 붙이고 그래서 ing 쉼표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야. 그러면 비동사에다 ing 붙이면 bing 돼서 생략되는 거였잖아요. bing도 생략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be unable to였던 거야 여기가. 그래서 b가 생략되고 b가 bing이 돼서 생략되고 unable이 나온 겁니다. 존나 신기하죠. 그죠? unable to hear. 들을 수가 없대. any news. 이게 부정문이 그러니까 any 들어왔으니까 부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any를 써야 돼요. some news 쓰시면 안 되고 about 뒤에. about 뒤에. what? 바깥 세상에. 자, 명사절인데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를 보고 간접읍문문이라고 불렀죠? 간접읍문문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 의주동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의주동이 여기서 이게 의문사이자 주어예요. 왜냐면은 what은 불안전한 문장을 가져오죠? 그래서 주어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됐죠? 자, 이거는 당연히 영작이 나옵니다. unable, 여기다가 쓸 줄 아는 어린이가 있으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죠? 자, unable to hear on any news.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상당히 중요했죠. 그죠? 자, however, 그러나 1962년에 파파넥. 파파넥은 발명했어. 디자인 발명했대. 라디오를 어떤 라디오? 메이드. 됐죠? 우리는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명사 다음에 메이드가 나왔는데 이게 만들었달까? 만들어진일까? 자, 이건 만들어진이에요. 이유가 뭐더라? 뒤에 명사 없잖아. PP잖아. 그죠? 뒤에 명사 있으면 만들었다. 없으면 만들어진. 그죠? with old tin can. 그죠? 오래된, 그러니까 낡은 tin can으로 만들어진 라디오를 디자인했다. 자, 됐 나왔으니까 앞에. 네, 명사 있으니까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tin can은 tin can인데 didn't require batteries. 자, 그 배터리를 요구하지 않는 이 됩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 됐이 아, 이걸 사실은 이중한정이라고 해요. 이중한정. 이중한정. 천일문 기본 끝나신 분은 이중한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중한정은 이중한정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선 명사가 있고 어때 이거?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올드 tin can으로 만들어진 라디오는 라디오예요. 근데 이 됐이 앞에 있는 tin can을 꾸미는 게 아니고 이게 라디오를 꾸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한정이에요. 자, 이중한정은 살짝 보면 알겠지만 이중, 두 번 한정 꾸며준다 이런 겁니다. 즉,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두 번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두 번. 형용사절이 두 번 나와가지고 두 번 꾸며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선 여기 이중한정을 할 때는 첫 번째 한정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가 나와요. 관계대명사 생략이라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지 기억나니?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생략이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명주동 이 형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빗브러스 pp 빗브러스 ing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생략되고 나면 명사 다음에 pp ing만 남겠죠? 그래서 명사 ing 명사 pp 이 경우 다음에 다시 또 관계대명사절이 나오는 걸 보고 이중한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해석이 상당히 깔끔해. 해석은 이거 하면서 이거 하느니 돼요. 이런 겁니다. 그죠? 올드 틴켄으로 만들어지면서 디딘트 리우컬 배터리를 요구하지 않는 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이거 해놓은 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중한정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죠? 이거 역시 선생님한테 아는 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선생님 이 대세는 왜 라디오를 꾸미는 걸까요? 앞에 있는 웨팅캔을 꾸미지 않죠? 이게 뭔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선생님도 급 당황을 하시면서 얘는 이렇게 얘가 뒤에서 할 수도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럴 땐 선생님 제가 알아봤더니 이걸 이중한정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넌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넌 1등급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한정 이따가 나랑 설명 한번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나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됐죠? it the layer는 could be powered 엄마 수동태다. 그죠? 파워가 동사네 동사 파워네 바로 힘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be powered은 힘을 받다라는 뜻이 되겠죠? by running 태움으로써 뭘? 왁스와 카오똥 자 왁스는 왁스인데 이게 중요하죠. 소똥 소똥 자 소똥을 태움으로써 자 수동태 뒤에는 명사 안 오니까 이것도 맞죠? 그죠? by가 전사니까 ing 오는 것도 봤고요. 자 즉이에요. 이거 즉 things 것들은 것들인데 that 자 앞에 things가 있으니까 that 보셔야 돼. could be found easily 자 여기 있는 것들은 could 할 수 있대 be found 발견이 될 수 있대 easily 쉽게 어디 근처에서 around village 그죠? 이런 것들이래. 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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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스를 어디서 구하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카오똥 소통은 많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볼 수 있는 것들로부터 이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heat from the fire 그죠? 이걸 태우면 될 거 아니에요. 소통 엄청 잘 태요. 그죠? 그래서 불에서 나온 hit가 would rise up 자 이거는 rise up 이거는 열기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열기가 올라간다야 raise는 올리다야 뒤에 명사 즉 타동사라고 써있죠? 뒤에 목저가 있어야 돼요. 얘는 목적 없이 자동사입니다. 즉 일형식 동사라는 거죠. raise up 그래서 hit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create 자 end 보셨으면 병렬 보셔야죠? 바로 rise랑 create 됐죠? 발생시키는데 enough energy 충분한 에너지로 full smell full small ear plug speaker 자 ear plug speaker니까 이 귀에 꽂을 수 있는 작은 스피커를 위한 에너지에는 이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귀에 꽂는 스피커라는 거 이거 내용 문제 나와요. 네 귀에 꽂는 스피커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대형 스피커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어폰으로 밖에 못 듣는 거예요. even better 훨씬 더 나은 건 디자인 was so simple 그죠? 우리 쏘데 꿈은 이번에 문법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so 보시자마자 that 보셔야 된다고 위치나 what 안 된다. 됐죠?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할 때 even 조심하셔야죠. 여기 벨이 안 된다는 거 알죠? 비교극 강조할 때 벨이 안 되고 even 된다는 거 디자인은 so 매우 심플해서 자 심플 나와야 돼. 여기 s 이거 simply 이거는 품사 뭔지 기억나니? 이거는 ly로 끝났으니까 이건 부사잖아. 우리 여기 보시면 쏘데스에서 쏘 걷어내볼까? 그럼 워즈가 있잖아요. 그죠? 워즈가 비동사라서 그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됐지. nearly anyone 어떤 누구도 could make their own 그들 스스로의 것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죠? own radio인데 이거 필기 좀 이상하네요. 그들 스스로의 라디오를 만들 수가 있대요. for 뭘로? less than 이하죠? 9센트 9센트 이하로 그들 스스로의 것을 만들 스스로의 라디오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죠? 9센트예요. 9달러 아니야. 달러였으면 너무 비싸죠. 그죠? 자, as 엄마 어? 뒤 as가 as 잘렸나 봐요. 그죠? 자, 뒷장에서 as어부터 같이 보죠. as a result 그 결과로써 as a result 당연히 빈칸 나오겠죠. 결과로써 papanex tin can radio는 월 유스트 자, 사용되었대요. 자, be used to 동사원형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익숙하다.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용된대. 그래서 bringing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익숙하다니까. important news랑 information을 가져오는데 사용됐대요. 누구한테? poor people한테 인도네시아랑 인디아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인데 인디아가 어디야? 인도죠. 그죠? for many years 몇 년 동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사용이 됐다. 실제로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tin can radio는 여기까지고 그럼 다음 발명품 한번 같이 보죠. 자, 다음 건 clean water in rolling barrel이에요. 롤링이면 당연히 굴러다니는 일이죠. 그죠? 굴러다니는 배럴에서 얻는 clean water입니다. 자, clean water 깨끗한 물 is essential 그 필수적이죠.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however 하지만 이쪽이죠. 당연히 이거 들어갈 위치 나온다. 됐죠? 이 문장 들어갈 위치 however는 무조건 이 문장 위치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it is not common 그거 클린 워터는 not common 하다. 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not common 이기 때문에 어 이걸 딱 보시고 진주어 가져오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투구정산에 대절이 없죠. 그죠? some part of the world 그러니까 그냥 it은 여기서 클린 워터를 말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those who can't get enough clean water 자, those은 those인데 이걸 보고 이제 명사라고 하셔야죠. 그죠? 그 사람들 근데 어떤 그 사람들 who can't get enough clean water 자 관계대명사 있으시니까 바로 그 다음에는 네 그 뭐 하는 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니까 이건 주어겠죠. 그죠? 그래서 하는 get enough clean water 자 충분한 양의 클린 워터를 마시지 못하는 이라고 되겠죠. 그죠? can be 자 이게 동사겠어요. be exposed 그죠? 바로 노출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죠? 노출이 된대 어디에? too many health risks 되게 많은 health risks에 노출이 된다. in 2009년도에 예를 들어 어허이 어 아까 우리 how have 나왔는데 예를 들어도 있죠? 당연히 연결사 문제 보셔야 될 것 같아. 바로 reported 보고했대요. 뭘 보고했냐? around 1000 people 1000명의 사람들 어디에 있는 짐바브웨이 유네네 동네죠. 그죠? 짐바브웨이 있는 1000명의 사람들 약이야 약 1000명의 사람들이 head died 엄마? head pp 뭐여 이거 head pp 그렇지 대과거 시제죠. 그죠? 왜 대과거일까? 이거 reported 보고한 게 과거고 죽은 건 더 대과거 그죠? 그래서 대과거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뭐 때문에? 콜레라 콜레라 때문에 근데 콜레라가 뭔지가 이제 동격으로 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disease다. 그죠? disease은 disease인데 어떤 disease? caused 일으켜지는 disease이래요. 뭐에 의해서? by drinking uncrean water 자 uncrean water 를 마심으로써 발생되는 disease 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볼게 아 이거 caused는 pp인 거 알죠? 왜 pp야? 뒤에 전사 있잖아요. 그죠? 전사 다음에 또 ing 공모도 역시 봐야 되고요. to avoid 자 피하기 위해서래 투부정서 문장 처음 있으면 피하기 위해서라고 시작되는 거 알죠? 그죠? 자 뭐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근데 avoid 우리 알죠? avoid 다음에는 fucking mega pass에서 avoid 기억나나? 당연히 그 뒤에 ing 온다는 거 avoid 다음엔 ing 오죠? getting disease 하기 위해서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들? in many parts of the Africa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head to 해야 했어요 long work long 오랫동안 걸어야 했어요 everyday 매일매일 to get clean water 역시 문장 끝에 있는 투부정서는 뭐 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 아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fter filling up their bucket with water 아이고 걸리적거려 자 after filling up 그죠? after가 당연히 전지차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올까? 그렇지 ing filling up 그들의 bucket 바구니를 채웠어 뭘로? with water 자 feel은 항상 with 같이 나온다는 거 아셔야죠? fill up 보시면 됩니다 they 그들은 이 사람들이죠? carry them them이 가르치는 건 their bucket 되시죠? 그죠? 됐죠? 그들의 bucket을 carry back 다시 되돌려 온대요 됐죠? 어디로? home 집으로 on their head 자 머리에 이고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머리에 이고 온다 됐죠? 머리에 이고 온다 그게 바로 carry them back home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this this가 가르치는 앞 문장 전체라고 써있죠? 앞에 그들은 저걸 저거 뭐지? 그걸 해야 된다는 거 뭐냐 뭐냐 그들의 머리에 이고 난 다음에 저걸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그 뭐냐 그 물을 길러 와야 된다는 거 그것은 일으킨다 어? 이건 아까 pp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pp는 뒤에 명사가 안 왔죠 근데 얘는 뒤에 보니까 나론이 pain 이라고 하는 고통 이렇게 해서 명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동사인 겁니다 자 나론이 나왔으면 당연히 보돌수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pain 뿐만 아니라 헬스 프로블럼도 가져온다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히퍼롤러 그래서 개발된 게 히퍼롤러예요 was invented 개발됐어요 to solve 풀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 여기 있죠 고통과 건강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히퍼롤러가 개발됐어요 it 당연히 히퍼롤러겠죠 it's made of 자 뭐뭐로 만들어졌습니다 large plastic barrel 큰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어졌대요 그죠 and a long handle 여기에 핸들을 이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 핸들로 붙인 겁니다 비 메이드 오브랑 비 메이드 프롬 꼭 나오거든요 비 메이드 오브가 이걸 구부려서 물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오브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배럴 그 궁구리는 거는 can hold 가질 수 있대요 up to 뭐 뭐까지 90kg 오브 워터 90kg까지도 가질 수가 있대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롤링 이거 롤링 배럴 이거 그 뭐죠 내용 문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and people은 단지 필요해 뭐가 필요해 need to 으이 이거 계속 이러네 roll it back home 있죠 그죠 자 roll it 그걸 굴리기만 하면 된대요 그죠 back home 집으로 굴려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써있죠 그죠 자 잇이 가르치는 건 당연히 히포롤러겠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띄글띄글띄글 굴려가면 돼요 여기에다가 물 완전 가득 채워놓고 그죠 자 they can now carry 그들은 이제 캐리할 수 있어요 large amount of water 자 물의 많은 양을 입니다 자 물은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셀 수가 있겠죠 그죠 셀 수 있겠죠 아니 셀 수 없겠죠 미안해요 셀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large amount를 쓰는 거예요 amount는 양을 나타내니까요 amount는 양을 나타내는 number를 써야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이런 게 나오는데 amount는 셀 수 없는 거에서 쓰는 겁니다 with 뭐와 함께 much less effort 자 아주 적은 노력과 함께 자 이거 특히 이제 이걸 중요시해야 돼 much less effort니까 어 비교급을 강조할 때 much를 쓴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다가 very 쓰시면 안 되거든요 됐죠 여기까지 by making 뭐 뭐에 의해서 라는 뜻이죠 뭐에 의해서 making it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전사 다음에 ing 온 건 이제 뭐 뻔하죠 그죠 그 다음에 easier 그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죠 뭐 하는 게 for the poor america to get clean water 자 make 딱 보자마자 우리 어허 뭔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 알아야 돼요 make 다음에 이 딱 나왔어 어허이 감옥 적어네 감옥 적어 진목 적어 구문은 거의 영작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make 다음에 이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 요것도 핵심인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진목적어가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는데 거기 앞에 바로 for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죠 바로 의미상 주어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문제는 확실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의미상 주어 for 쓰는 것까지도 꼭 아셔야 돼요 여기 형용사 오는 것도 알아야 되고 easily 이딴 거 오면 안 됩니다 됐죠 이거 얻은 꼭 알아둬요 알겠죠 되게 중요하다 더 히포 뒤쪽 좀 더 있나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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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봐요 다음 장보죠 히포롤러는 has saved 그죠 계속해서 saved 해왔다 countless life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들을 save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히포롤러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뒷장보죠 자 세 번째는 볼은 볼인데 어 made to 자 역시 뒤에 이거 투부장사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거 알죠 inspire hope 그죠 호프 희망을 이거 inspire 어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볼이에요 이쪽에 이렇게 복수형이 온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어 그 다음에 however 하지만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이에요 in poor countries 는 could not uphold 계속 나오네요 cannot uphold 이거 뭐뭐할 여유가 없다 proper requirement proper 적절한이고 requirement는 당연히 예 이 장비가 되겠죠 그죠 they 당연히 앞에 있는 poor people poor child 되겠죠 open used used an empty can 자 can을 사용했대 어우 야 깡통 발로 차면 진짜 발 터지는데 이것들이 진짜 무서운지 모르고 있네요 그죠 as a ball ball로서 그죠 this 앞에 있는 거 전체죠 ball로 이거 사용하는 거 hurt their bare face bare face이죠 그죠 아프게 한다 뭘 그들의 그 다리를 그죠 벌거벗은 다리를 so 그래서 코리안 디자인팀 드디어 코리안 디자인팀 나왔다 아주 그냥 깔끔하죠 그죠 created 개발했대요 드림볼 프로젝트라는 걸 개발했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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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는 드림볼 프로젝트죠 드림볼 프로젝트는 a with b provide는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 a를 b에게 a에게 b를 제공하다 children in disaster zone 그죠 이 재난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special soccer ball을 어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 근데 provide a for b는 a를 b에게 제공하다 완전 다른 뜻인 거 아셔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special soccer ball을 제공하다니까 with 써야 되요 이게 for 나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알겠죠 자 게다가 하나 또 봤어 made 딱 봤네 made 어 만들었달까 만들어 지닐까 뒤에 봤더니 전치사 있죠 당연히 만들어 지닐겠죠 aid box aid box면은 이제 도움을 주는 박스라고 해서 이게 그걸 보고 말합니다 저기 뭐지 이 구급상자가 들어있는 박스예요 됐죠 더 박스 쓰는 are delivered 자 수동태 봤죠 그죠 뒤에 그 명사 안 나온다는 거 to the poor 어린 사람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달이 되었어요 to give 자 수동태는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to 부정서 미치는 문장 뒤 그래서 하기 위해 그들에게 기부가 사용식이니까 그들에게 아이고 좀 올려볼까 음 한번에 좀 올리자 그들에게 basic supplies 어 기본적인 공급품을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기본적인 공급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죠 once the box is empty 자 그 박스가 once 이거 한 번 아니야 여기 심혀있으니까 부사재를 땐 일단 뭐 뭐 하면이야 박스가 비워진다면 일단 비워진다면 칠드런 애새끼들은 turn it into soccer ball 자 turn a into 바꾸다라는 개념은 항상 into 쓴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좀 알 거 같지 않니 제발 알아줘요 그죠 그래서 그것 바로 여기 있는 저기 뭐야 그 드림볼 네 드림볼을 바꿀 수 있어요 soccer ball로 그죠 축구공으로 바꿀 수 있대요 by 뭐에 의해서 following 따름으로써 전사 다음에 iEngine 이제 하지 말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죠 the directions 그죠 그 디렉션이라고 하면 지시사항을 보고 말하겠죠 디렉션을 따름으로써 어 이 그 뭐지 soccer ball로 이걸 바꿀 수가 있대요 그죠 디렉션 디렉션인데 printed다 이것도 역시 인쇄했다야 인쇄된이야 뒤에 봤더니 전사 플러스 명사 있죠 그죠 박스에 인쇄된 그죠 박스에 인쇄된 디렉션을 조금만 잘 따라주시면은 바로 그냥 그 뭐지 그 그 축구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죠 좀 신기하죠 그죠 자 Children's are not only have a safe and fun activi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새끼들이 날언니 딱 보자마자 버돌소 찾아야죠 have a safe and fun activity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 날언니의 버돌소비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get 중요해요 get 이 get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어 병렬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get을 여기 있는 have랑 병렬구조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a ball 볼을 얻게 되는데 that 자 관계대명사죠 앞에 보시면 볼 보인다는 거 inspire them 그들을 이제 inspire 저 뭐라 그러니 그 저 불어넣다 그죠 영감을 넣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영감을 불어넣다인데 inspired은 항상 with랑 같이 쓴다는 거 요것도 조금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inspire a with b a에게 b를 불어넣다 the dream ball project는 is an example 예시다 예신 예신데 어떤 예시다 how 딱 보자마자 오브 나왔는데 오브가 전지사야 전지사 뒤에 뭐 나왔어 그렇지 절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지사 뒤는 명사절이니까 그렇지 간접음문 명사절이겠죠 그죠 명사절인데 의문사로 시작한 걸 간접음문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 의주동 나오는 게 간접음문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good design can effectively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다 요런 거죠 그죠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뭘 the risk of poor people 그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의주동 요렇게 나오는 거 그죠 여기 동사까지 여기 여기 인프루 동사 다음 목적까지 나오는 거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죠 자 see better to run better 더 잘 봐라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라고 하는 과입니다 이번 과는 안경인데 약간 이게 좀 병신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 더욱더 병신 같습니다 자 eyesight problem 시각 문제는 cause 일으킨다 running difficulties 어렵진 않은데 그냥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라서 running difficulties 라고 하면 학습장애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s 때 때문에 면사로서 처럼만큼 중에 바로 as 는 때문에가 되겠죠 그죠 뭐 때문에 day 그들은 만들어 it 어허이 또 make 다음에 it 나왔네 이번에 감옥적어 나온다 그랬잖아 make it 다음에 형용사 어허이 for 나온 거 보니까 또 의미상주어 나왔네 투 부정사 앞에 의미상주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감옥적어 한번 설명해보셔요 학생들이 to see the writing on the board or read 텍스트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보는 것이 어렵게 만든다 학생들이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죠 the writing 글씨체 on the board or read 어허이 이거 뭐랑 병렬이야 그렇죠 여기는 see랑 병렬이죠 읽는 것을 텍스트북을 읽는 것을 학생들이 어렵게 만드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영장 나온다고 꼭 보셔야 된다고 make it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의미상주어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는거 조심할게요 알겠죠 자 in mexico 멕시코에서는 it is estimated 그것은 추정된다 역시 수동태 썼다는거 살짝 봐주시고 it은 가주어예요 그죠 가주어 뭐가 추정돼 that up to 우리 아까도 봤어요 뭐 뭐 까지 70%까지 뭐의 70% students 학생들의 70%까지 그죠 in some school 학생들의 70%까지 필요하되 뭐가 글래시스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아따 애들 눈 많이 안 좋다 하지만 however 돈이 없어도 또 못산다 얘기 나와야죠 many poor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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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 many poor families 그죠 가족들은 could not afford 계속 나오네요 글래시스 for their children 그죠 그들의 아이를 위해서 글래시스가 살 돈이 없다고 인 에디션 하우에버 나왔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인 에디션 보셔야죠 자 폴드 아이사이트 안 좋은 시각은 was considered 여겨졌어 뭐로? 핸디캡으로 인 맥기고 그죠 멕시코에선 안경 쓰면 병신으로 생각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죠 명사로 가지고 오는 바로 O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시면 O B considered 명사 OC인데 명사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수동태 뒤에도 명사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디캡 명사가 와도 이거는 수동태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하우 인 에디션 다음에 그럼으로래 꿀같은 연결사죠 그죠 바로 보셔야 되겠죠 many students는 resisted 저항했어요 저항하다도 뒤에 ing가 옵니다 아 이건 잘 안 나오는데 resisted wearing 뭐 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글래시스 안경 쓰는 걸 거부한대 To fight this problem 이 문제를 싸우기 위해서 디자인 팀은 마련했대 special glasses 특별한 안경을 뭐 한 안경이냐면 appeal to young students 젊은 학생들에게 어필하는 special glasses 를 만들었대요 이 글래시스는 만들어졌어 뭘로 special frame be made 아까도 만들어지다 이제 수동태 뒤에 전시사 오는 건 알아서 봅시다 그죠 특별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대요 어떤 프레임이냐면 is divided 나눠지는 뭘로 into two parts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바로 special frame을 만들었다 아 또 수동태 나왔어 뒤에 전시사 플러스 명사 온 거 보이죠 명사 안 오고 자 이건 관계대명사 주격이겠죠 그죠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됐죠 where all 쓰는 사람은 can choose 고를 수 있대요 different top and bottom 그러니까 안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따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야 그죠 이걸로 해서 안경을 쓰고 싶어지는 새끼가 어디냐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튼 큰 발명품이래 for their own look 그들 스스로의 룩을 위해서 간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발명품입니까 이게 어 이게 똥입니까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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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수 있는 것은 또 나왔네 진목적어 감옥적어 make it 다음에 형용사 for 의미상주어 투부정사 진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학생들이 wear the glasses glasses를 쓰는 것을 개밋게 만들었대 without 뭐뭐 없이 전시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feeling ing 온다는 거 shameful feel이 이 형식 동사야 그래서 shame play 이렇게 나오면 부끄럽게 느낀다 느끼는 것 없이 라고 해석되지만 for라서 에러에 빼야 된다 부끄러운 것 느끼는 건 없이 됐죠 besides 게다가 어허이 세 개째 나왔네 for example however in addition 그 다음에 therefore besides 세 개 연결서 세 개나 나온 거는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멕시코 사람들이죠 can get nice pair of the classes 뭐야 한짝의 글래시스를 얻을 수가 있대 그 뭐지 저거 안경은 항상 짝으로 세는 거 알고 있죠 for free 공짜거든 그죠 공짜 돈이 적게 든다 이러시면 틀려요 내용문제 꼭 조심합시다 thanks to thanks to 덕분에 이 프로젝트 적분에 공짜로 얻을 수가 있대요 그죠 다음 장 가죠 자 students thanks to this product 그죠 이 프로덕트 덕분에 학생들은 can now see 이제는 볼 수가 있대요 훨씬 더 명백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대죠 그죠 아까 thanks thanks to to랑 thanks for랑 차이 알아야 돼 thanks to는 덕분에 thanks for는 뭐뭐를 고마워하다 이런 거니까 thanks to 뭐뭐를 덕분에 그리고 병렬구조 run better 더 잘 배울 수 있고 have more chances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for success 그죠 성공을 위해서 later in lif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아까 봤지만 resist 다음에 ing 오는 거예요 우리가 fucking 메가패스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하나가 resist해요 뒤에 ing 온다는 거 알아야 된다 리스트 다음에 to 오면 안 돼 아까 입는 걸 거부하다 아니 그 안경 쓰는 걸 거부하다고 할 때 ing 썼잖아요 그죠 조심하죠 마지막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발명품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교과서에 발명품 그 모양이 좀 있어 그래서 그 모양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걸 보셔야 아 이거 지금 이거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발명품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어떻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발명품의 내용 만들어진 거 어쩌고 이거 내용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 정말 많이 나오죠 연결사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시 가르치는 거 이거 꼭 보셔야 되고 연결사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건 대부분 순서 문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법은 감옥적어 구문 그죠 이거 꼭 보셔야 된다 감옥적어 구문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다음 건은 아 이제 아마 3과 남았죠 보죠 3과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